estaría muy bien 투두천둥 무슨 충격적인지 말은 들었어요 아우! 카메라 자신이 Chloe 이거 바로 시크릿이야, 시크릿 여기는 지금 파리 데이 원인데요 이건 저희가 이번 후에 코첼라 할 때 나와야 되는 영상이거든요 재니언님 대기하는 그 장면을 찍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충격적이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저 хочу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ateры 사장자 심지어 한참을 잊지 않는다. 여기가 없을 통해, 여기가 너무 큰 짓을 낸다. 이렇게을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공연한 공연을 한달alta. 그리고 제가 나를 집중에 저녁해야 할 것 같은 게. 이렇게 큰 짓은 나와던 것 같은 것들도 수 있어. iese. Qo "-아, 아, 잘." 이 노래가 다 무언가가 돼. 이거 노래가 돼. 아, 나가. Coachella, such a dream come true. 그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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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ch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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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오늘은 코첼라 첫째 주 공연 약 3시간 전입니다. 아니 2시간 반 전인데요. 오랜만에 하는 거여서 안 틀리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막 떨리기보다 그냥 안 틀리는 것밖에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한 3, 4년 만에 돌아오는 무대다 보니까 되게 열심히 투어랑 다른 셀리스트의 안무까지도 되게 좀 다르게 좀 더 준비하려고 해서 떨리네요. 떨리는 건 안 떨리는 거야. 막상 무대에서만 안 떨릴 것 같고 무대 서기 전에가 진짜 좀 너무 큰 무대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한데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서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대해주세요. 제가 오늘을 위해 이렇게 긴 네일과 이렇게 긴 머리를 해서 아주 불편한 일주일 반 정도를 보냈거든요. 그 의미가 있도록 화이팅. 화이팅! 고즐라 화이팅! 고즐라 화이팅! 와 멋있다! I'm not ready! 얼려! 고즐라! I'm not ready! I'm not ready! I'm not ready! 뭐가 저거?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하늘에 뭐가 있어요. 저게 뭐야? 우리 이거 보여줄게요. 이거? 이거? 시작! 시작! 이 영상은? 화사에요? 한이산! 한이산! 같이 이동할게요. 잠시만요. 너무 떨려요. 나 울 거 같아. 너무QL⁠ 신발П 신발 Black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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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ta-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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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run the Bayline Coachella Are you ready for today? Let me hear you fucking scream! Let me hear you fucking scream! Blackpink How you like that? You gonna like that? How you like that? Do Sandy We're the Love State Girls 이 아픔 없이 난 아무 의미가 없어 모두 결국 떠나가고 내 눈물이 묻혀져도 앞에 목도 아파도 But we're still looking for love 4 years ago we were invited to perform for you guys here at Coachella over there at the Sahara tent I must say this is a dream come true for us to be headlining one of the most loved festivals in the world We are so so happy to be back here It's actually crazy how just within the 4 years we made it from Sahara to May stage and it's just like a dream and it's a piece of you guys We love you Coachella We love you This is Jenny, Jisoo, Lisa, Jose, Blackpink Thank you Thank you Coachella Yeah Oh yeah Yeah Thank you Coachella 잘했어, 진짜 잘했어. 울어? 울지 마요! 나도! 너무 좋았어. 복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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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습니다. 마냥 저기를 Yeah, we did it, we did it. 너무 첫 번째 때 막 너무 힘을 줬어가지고 아, 맞아, 맞아. 프리리스 앱을 살 때 여기가 아픈 백점. 맞아, 맞아. 너랑 대니 하는 거 같아. 고생했어요. 아, 대니서야! 블랙핑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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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안 찍을 거지? 나 옷 갈아입는다? 블랙핑크야! 옷 갈아입어도 되겠니? 블랙핑크야, 그만 그러고 갈아입어도 되겠냐고. 지수 언니 오늘 어땠어요? 와, 오늘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근데 막 다 완전 벅차하는 게 보여갖고 감동적이었고. 끝날 때 완전. 끝나고 다 울어갖고. 언니 안 울었어? 울어. 또 안 울었어, 진짜. 아니, 너는 해피티얼 수가 있었고 난 해피스마일. 해피스마일, 오케이, 오케이. 뭔가 다음 주가 더 막 기대됐어. 고생했어요, 오늘. 일단 첫 주 끝났고요. 일단 미 디린. 이제는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이제는 봤으니까. 이제 알았고. 그러면 네. 2주차 때 더 멋있는 모습으로 만나요.